Q. 감시자 단독근 펑크 저는 이제는 조련사 시즌 말인데 조련사 안 들어간 사람 보면 화가 나요 Q. 감시자 단독근 펑크는 진짜 떼야 되는 것 같아요 Q. 동굴님 눈 감아주세요 Q. 저희 소리만 들어볼게요 와 미쳤다 Q. 오 좋은 거 나왔어요? 혹시 감-난펑이라고 하시나요? Q. 감시자 단독근 펑크인가요? Q. 네 Q. 꼭 세 개를 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Q. 어거지로 세 개를 다 쓸지 생각하지 말고 Q. 아싸리 그냥 팔감시자 Q. 아니면 육펑크 Q. 저 중에서 딱 하나만 쓰겠다 Q. 요렇게 가면은 괜찮더라구요 Q. 아니 근데 다들 3-1 Q. 이거 써렌치는 거 동의하시나요? Q. 아니 이거 그냥 육펑크나 팔감시자 하면 나쁘지 않는데? Q. 아니 근데 이거 Q. 저기 허수아비에서 펑크 있는 거는 Q. 펑크 상징을 주는 게 아니라갖고 Q. 덱파워 드럽게 약해지는 거 모르시나요? Q. 동굴님 다른 사람은 정찰 빠르게 하는 거 동의하시나요? Q. 네 Q. 아 여긴 쟤즈리로기 Q. 펑크 아 펑크 속사 쳐요? Q. 제가 제한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Q. 이거 팔감시죠? 팔감시자 Q. 아 제한하나 할게요 Q. 네네네 Q. 펑크 징크스로 빌드업해서 Q. 팔감시 루시안 하는 거 동의하시나요? Q. 저는 이거 무조건 동의해요 Q. 끈질경 연구 동의하시나요? Q. 무조건 동의해요 Q. 필수 한번 돌려볼까요? Q. 네네네 Q. 2번 Q. 구인수로 쓰근하게 빌드업해가지고 Q. 팔감시 루시안 Q. 응 진짜로 Q. 이렇게 올리나 Q. 아 펠이 더 좋은 거 동의하시나요? Q. 네 아 펠이 더 좋은 거 동의합니다 Q. 구인수 징크스 동의하시나요? Q. 동의합니다 Q. 다음 템 무한의 대군 동의하시나요? Q. 아 동의합니다 Q. 초밥에서 뒤집게 나오면 Q. 드실 건가요? Q. 어 근데 그러면 또 느낌 다르긴 해요 Q. 아니 근데 이거 왠지 감시자 이거 Q. 그 보상에서 이제 Q. 불법 고소 먹어가지고 Q. 난동을 일라우 일으키면서 Q. 팔감시 일라우이 되는 그림 Q. 동의하시나요? Q. 동의하시나요 보다는 Q. 단결하게 동의로 가죠? Q. 동그리로 하는 게 어떤 거예요? Q. 내 동글 Q. 내 동글 Q. 모데카이저 Q. 네 동글 Q. 이자가 혹시 되나요? Q. 어 이자 동글 Q. 1, 2, 3, 4, 5, 6, 7, 8, 9 Q. 이기면 이자 Q. 그냥 이자 Q. 그냥 이자 Q. 고려의 스크럽 수확 못하는 것 동글 Q. 진짜 못했고요 Q. 이 판 왠지 그림 나올 것 같으면 동글 Q. 근데 이거 팔감시 펑크한테 절대 안줘요 진짜로 Q. 팔감시 맞추면 펑크 징크스가 등 긁어줍니다 Q. 이거 진짜 Q. 다 연속이 되고 Q. 다 연속이 되고 Q. 두 개 쓴 거죠 Q. 너무 좋은데 Q. 이겼나요? Q. 레벨업 눌러놓나요? Q. 레벨업 동의하시나요? Q. 동의합니다 Q. 템포 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 일단 뒤집기 안 뜬 거 너무 좋아요 Q. 저희가 뒤집기 쓰는 덱이 아니기 때문에 Q. 인천피스 동글 하시나요? Q. 동글이요 Q. 동글이요 Q. 동글이요 Q. 일부러 그러면 Q. 어? Q. 여눈 동글 Q. 동글동글 Q. 동글동글 Q. 동글이요 Q. 좋다 좋다 Q. 이거 케이스는 거 동글? Q. 동글 Q. 동글 Q. 동글 Q. 올라프로 난동 펜타 맞는 거 동글? Q. 동글 Q. 동글 Q. 가릴릴릴리아 사감시 동글? Q. 동글 Q. 동글 Q. 미쳤다 빌드업 Q. 또라이급 Q. 와아 Q. 와아 Q. 다팔고 이자 볼까요? Q. 아? Q. 한 대팔고 다팔면 얼마죠? Q. 대팔고 다팔면 얼마죠? Q. 이기면 이자 Q. 왠지 20원 볼 것 같아요 Q. 아 이기면 이자요 Q. 아 이기면 Q. 아 이기면 진짜 사고나는 적이 Q. 한두번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Q. 근데 20원 이자 찼나요? Q. 아 근데 Q. 저는 참는 걸로 갑니다 Q. 네 저는 이거 진짜 나중에 Q. 오히려 Q. 이거 싼테 하나 찾으려고 Q. 30원을 써야될 수 있어요 Q. 음 Q. 오 가입 Q. 아래니성 너무 좋았습니다 Q. 이러면 이제 Q. 여기서 20원 이자 마다 안 늦어 Q. 왜냐면 저희가 괜히 이거 나중에 Q. 싼테 한 장 안 떠가지고 Q. 6감시 8감시 한 타이밍 늦어지면 Q. 그게 더 좋아요 Q. 야수호 사는 거 동글? Q. 동글동글 Q. 그냥 뭐 고려님이 하죠 이번판 Q. 예? Q. 고려님이 메인으로 가고 Q. 진짜로 Q. 옆에서 의견 제시만 하죠 그냥 Q. 제가 주도적으로 Q. 약간 이 회의를 Q. 주도할게요 Q. 가렌 2성 붙으면서 Q. 케일 2성까지 Q. 빌드업 스모스 하겠는데요 Q. 아 너무 좋아 Q. 구인수를 가장 맛있게 쓸 수 있는 빌드업이 딱 돼가지고 Q. 다음 턴에 Q. 야수호 들어가면 Q. 야수호 들어가면 Q. 야수호 들어가야되는데 Q. 야수호 왜 팔아 Q. 야수호 없었어요 Q. 야수호 없었는데요 Q. 야수호 없었죠 Q. 야수호 없었죠 Q. 야수호 없었죠 Q. 어 이러면 진짜로 Q. 야수호 없었죠 Q. 야수호 alt Q. 라인지ild Q. 야수 example Q. 야수하면 Q. 야수 incl plenty 아는데 3번 일단 돌려야 되는 거 인정? 돌리죠 어? 이거 1번 아니면 2번인데 몇 번인가요? 저도 1번 2번 둘 다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못돌이겠어요. 이상주의가 캐리가 많아야 지금 좋은데 어차피 이거 감시 댁에서 캐리가 많진 않은데? 맞아요. 이번이 인정합니다. 저도. 그럼 돌려보죠 그러면 꽃은 좀 맛있네요. 아니 이거 감시자 회구 너무 좋지 않나 앞라인 회구 팔감시 회구는 미치긴 했어요. 팔감시 회구 뽕막 갈까요? 네네. 뽕막 가죠 이거. 정손 가죠. 진짜 무조건 갈 거 같아요. 구레벨. 공손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네 이거 그냥. 구레벨 무인수 하나 더 만들면은 이거 페일로 일단 거의 3라운드 깡패 아닌가요? 미쳤다. 진짜 감시회도 미쳤는데요? 어? 미쳤는데요? 아니 이거 그리고. 이거 대표님이에요. 맞아요. 이거 진짜 이거. 고점은 캐틀루시안이다. 그러면 이제 감시자 챔피언. 여기에 캐틀루시안. 여기서 이제 불츠 모드 에코 감시 헤드라이더 받으면 끝. 그러면 모드 삼성까지. 모드에 바로 동의합니다. 바로 삼성까지 동의하시나요? 어? 아니면은 다음 턴에 가렌 감시 뜨면서 삼성 가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헤드라이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 감시가 중요한 거라서. 사실 재즈루시안 나오면 육 감시야 돼. 그냥 사 재즈 넣으면 1등 아닌가요? 그것도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구레벨을 그냥 안정적으로 갖다? 그럼 그냥 감시 갖고 갖다 버려도 돼. 비싼 거 그냥 먹을까? 아... 아... 레벨을 치는 거 인정하시나요? 옥지호 그냥 그 상태 하나 넣는 거. 옥지호 그 상태 인정합니다. 이거 리븐 대신에 릴리아 넣는 거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 2단하에다가 8비트. 근데 이거 육 감시 포기하시나요? 아 그냥 육 감시... 그걸 먹었어요. 회구일 때 저런 충돌봇 같은 거 있으면 저희 회구 셔틀이죠? 어? 칠컨트리 인데요? 칠컨트리 인데요? 칠컨트리 인데요? 공키고 칠컨트리 인데요? 딱 터지고 카타가리나 죽으면 딜 없고? 아 칠컨트리는 벽이네요 이거. 못 이기네요 이건. 정손 있어가지고 피읍 해주면서? 아 너무 왔다는데요? 와 그정도면 근데 나 빼듭니다. 우리 저거 훈련보 제 가운데로 놔두는 거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야 이거 회구가 미쳤네요 진짜. 와 회구 좋네요. 오! 오! 저거 써야 돼.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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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이제 교체하더라도 저거 사야될 것 같아요. 어차피 팔감 당장에 팔감치 안되잖아요. 불치 없어서. 맞아요. 아니 저희 그냥 구레까지 째질 수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상징 들어간 그 조련사가 있나요? 와 에코 미쳤고! 어 비비고 인정? 이거 올라프 대신 비비고? 올라프도 넣으면 되지. 엎치면 되잖아요. 오 그쵸. 너무 좋죠. 이거 구원 인정하시나요 치간보다는? 구원 인정합니다. 삽 인정합니다. 에코 인정하시나요? 에코 인정합니다. 이제 갑바로 치간빼고 구인수 2개 무조건 인정하시나요? 무조건 인정합니다. 뭐 안되면 레드 루시안까지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딱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와! 쓰레쉬 2성. 뚫고. 회구 잘 터졌고. 크산테. 테트카이. 회구. 무조까렘. 회구. 무조까렘 글렸나? 글렸네 진짜? 와 이거 진짜 회구 너무 맛돌이고. 회구 너무 잘 먹었다. 그쵸. 마지막 증강. 교자 교자. 순교자. 초월도 좋고 교자도 좋고. 아리는 초월이어도 루시안은 초월 별로인거 인정하시나요? 저는 감시자 덱에서 순교자 너무 맛있다 생각해요. 아 저도 일단은 무삼부 돌리고 인정하시나요? 네. 돌릴 진정도 인정합니다. 아. 냄새냄새. 감시자에서 교자는 미쳤어요. 진짜 비비고 왕교자만두에요. 허수아비에도 적용되나요? 그거는 이제 허수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이거 허수아비가 순교자 받는건 안되고 허수아비가 죽으면 우리 팀원이 되는건 되지 않나요? 그게 시즌 9때는 됐어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해요. 보도록 하자. 아들 구인수 사실상 없는템인거 인정하시나요? 그쵸. 이거 좀 효율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저거 약간 빼줄 생각으로 만든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중에 미프한테 빼주겠죠. 근데 상대방 문제 6레벨에 30레벨인데 노시안은 언제 뽑나요. 저희는 자꾸. 해구 해구 해구. 해구 3개. 와 해구 진짜 미쳤다 진짜. 진짜 많이 잡았다 이것도. 와 이게 구인수 루시안이라라 생각했다고 하면은 뚫뚫었겠는데요? 벌써 립은 몸에 구멍났죠. 시간까지 딱 챙겨주고. 쌍구인수 주면은 루시안이 스킬을 최대 37바스로 오기 때문에 스킬 한 번 쓰면 방어력이 한 백 넘게 깎입니다. 네. 해굴망을 만들까요? 네 바로 만들려주죠. 그럼 이따가 이렇게 우리 8자리 쓰고 9레벨에 한 자리를 뭐 쓰나요? 1라오 있으면 됩니다. 네 1라오. 안동에다가 촉수까지 팔감시 받는 방어력. 어 아니면 티아나도 괜찮지 않나요? 이거 템 감시 애들한테 다 들어가고. 그것도 좋죠. 티아나는 10렙대 넣으면 되는데요. 그럼 템 못듣는데요? 템 안 뚫도 1등인데요. 어 근데 아직 두 감시라 그런가. 베드한테 살살 놓긴 해요. 지금 이길라면 양심 없는 거죠. 아 그런가요? 루시안 나오기 시작인가요? 네네네. 거의 게임 시작하고 리롤을 단 한 번 낮췄다네 사실. 오 릴리아 2성. 릴리아 2성 너무 반가운 거 인정하시나요? 진짜 이거 귀해요. 이거 진짜로. 아 여기가 칠컨트리 진짜 날먹이죠. 엣지 자 땡 거 동의하시나요? 공포마한테 케일 나이탕 하는 거 인정하시나요? 봄이라 그래요? 봄이라는 뭐죠? 아니 이제 봄이어가지고. 아 조만간 이제 봄이라. 봄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와 그래도 케일이 플래시 데미지로 많이 잡았어요. 이게 또 지면 경험치가 더 많이 쌓이긴 하죠. 한 돈 더 쬐는 거 인정하시나요? 딱 돈으로 가고 싶네요 그냥. 딱 돈으로 가려면은 5-2에 가야죠. 일단 까볼까요? 어? 쇼시는 2구인수 동의하시나요? 네. 구인수가 두 개 들어야 그때부터 루시안이거든요. 일단 쇼시는 그럼 비에고한테 짬처리 할까요? 근데 이거 밭은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동블림? 약간 육감시의 재즈밸리도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동블림? 그러면 감시는 버릴게요. 네 업 한 번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업 한 번 누르고 구례상점 보는 거 동블림. 자 이제 리롤해서 잠시가 벌리츠. 와 디스코 이제 넘기면 다음배그 뜨죠. 돌릴게요. 네. 동블림 찾을게 루시안밖에 없는데. 잠깐만 이거 한테만 쓸게요. 네네네. 정동글 할베리롤 동의하시나요? 네네. 찾을게 루시안밖에 없었던 거 동의하시나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지하게 블리츠 팔아놓는 거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어차피 이거 감시 헤드라인으로. 어차피 우리는 찾을 거 밖에 없으니까. 네네. 맞아요. 아니면 그냥 육감시로 낮추고 재즈 넣는 건데. 아니 근데 이건 낭만을 그냥 찾은 거 많이 안 터져서. 자 여러분 쫀득하게 맞긴 했네요. 동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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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안. 루시안 타자. 루시안. 아 근데 이거. 오 이거 지스핀 타자. 그냥 지스핀 타자 이거. 구구쇼. 자딩 자딩. 구구쇼 지스. 구구쇼? 구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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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쇼. 이렇게 택. 일단 팔관리 시작 됐어요. 이거 지스인 선거. 진짜 맛있어. 아 지스도 좋아요 지스도. 진짜 좋아 진짜. 됐다 글리트. 그리고 이제 에코템을 빼가지고. 블리츠한테 넣어주는 거 어떤가요? 바로 그겁니다. 냈네요. 1등인데. 워모그 동의하시나요? 워모그도 좋고요. 크라운 가드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크가로 가죠 그러면. 왜냐하면. 상대방 아까 그. 타타리나 덱이. 키아나가 있었잖아요. 워모그 뺏기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자재기 에코템 빼가지고. 저템 다 불츠 주시고. 일단 우리 루시안 찾아내는 게 동의하시나요? 방가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그냥 지스. 직스딜이어가지고. 직스도 오래 버티면은. 딜이 세고. 아 팔감신자인데 이거 뭐 뚫리나요? 안 뚫리죠. 그 전에 직스가 더 빨리 더 많이 세죠. 심지어 2성 직스가 이제 구구정으로. 직스 공속 거의 루시안인가 동의하시나요? 5천명 넘었고요 형님. 네. 플레마 폭탄 테러 범이에요 진짜. 와 이거 회복의 구도 있어가지고. 어? 10렉 가는 거 동의하시나요? 무조건 아니다. 저희 지금 다 찍었잖아요. 버틸 수 있나요? 자 근데 보미라가 안 질 거 같은 거 동의하시나요? 아 네 이거 이제. 세력이 6기라서 우리가 원코인이 있기는 합니다. 아니 보미라인데 이거 지는 게 버그인 거 아닌가요? 글치를 뚫을 수가 있나 이거 보미라가? 아 잠깐만 이거 근데 말이 풍요. 야 공포만 뭔데 이거? 근데 직스가 이제부터 공속이 빨라졌고요. 미쳤다. 직스에도 피해비 있긴 해요. 정선 있습니다. 직스 강말독이 있긴 해요. 보내버렸고요. 되게 무동적으로 루시안 안 뚫으면 직스 쓰면 되죠. 같은 메커니즘이야. 즉 그 루시안은 구인수 쌓이면 강해지고 직스도 이제 공속 빨라져서 스킬 많이 굴리면 세지고 스킬은 그냥 끝까지 쓰고 싶기도 해요. 그냥 세가지고. 다 왔다. 근데 이거는 제가 업치고 그냥 루시안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일단은? 아 근데 1원이 모자라요. 아.. 일단 까볼까요 모르좀? 어? 인비캐틀 동의하시나요? 인비캐틀 싹 동의합니다. 저 가렌델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촉수한테 가고요. 안전하게 딜링. 근데 팔감시라 촉수도 잘 안 죽는 건 동의하시네요. 와 팔감시 촉수라서 잘 버티긴 해요. 종교님 이건 촉수박마저만 봐주실 수 있나요? 촉수박마저가 이제 370에 270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복의 구랑 승교자라서 팔감시 앞라인이 계속 피차고 와 콩알탄 이거 무한 콩알탄 아니 잠깐만 뭐가요 형님? 폭탄 지금 35,000개입니다 떨어지는 거 이제 카트 와 이거니? 와 마지막 콩파댄지 3400 이제 9레벨 가죠 우리는 10레벨 이제 1딩 일단 롤 좀 쳐보죠 루시안 2성 무트로 갈아주고 일단 키아나 저거 팔고 아 근데 이거 루시안으로 마무리야 이거 그린이 2등 뭐야 2등? 그냥 이렇게 싸우면 이겨요 근데 어 일로 미쳤다 무조건 이겼다 배치 배신 배치 위로 위로 촉수 위로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할게요 상대도 10레벨이긴 한데요 이거 갑주 잡으면 딜 없지 않나요? 상대 육고 무리긴 한데 아니 근데 이거는 지을 수가 없죠 와 근데 상대도 많이 쎄가지고 이게 확정 지을 순 없어요 직스 아 직스가 그래도 그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딜을 많이 뻗아준게 통통? 아니 이거 촉수가 왜 아 살았어 살았어 아 다음부터는 이거 직스 89 루시안 타는 거 동의하시나요? 네네네 촉수를 올려야 될 거 같아 일단 촉수 올리고 그리고 이거 배치 이즈궁 3마리가 계속 같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일단 루시안 페어 뜨나 아 근데 이거 직스 써야 될 거 같은데 이러면 어? 어? 팔고 이거 도박하자 키아나 쓰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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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파니까 돈이 없는데 돌려 돌려 일단 돌려 일단은 예 키아나 쓰세요 키아나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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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루시안 왼쪽 아 루시안 배치 아 그냥 직스 쓸 거 아 직스가 호피만 잡으면 끝인데 아 키아나 지금 그냥 구경중인데 아 아 아 아무것도 하고 그냥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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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1성 루시안이 구인수 구인수는 루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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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지? 아아 지금 있는데 루시안 그냥 죽자니까 아 아 루시안 아니 이거 그냥 직스 써가지고 저거 직스 써가지고 누가 아 아니 루시안 배치 왼쪽으로 했으면 이겼잖아 야 아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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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안